안녕하세요. 보컬트련의 성유진입니다. 자, 이번 편은 고음의 성대 사용 편입니다. 성대 사용이라고 해서 바로 성대 닫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팔색토, 흔히 얘기하는 가성을 통해서 성대를 살살 건드려주는 한마디로 호흡을 내주면서 그 호흡을 맞춰서 성대를 살짝 건드려서 성대가 아, 이게 고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한마디로 감을 주는 거죠. 아, 이런 게 고음의 느낌이구나 라는 걸 감을 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다음 강의부터는 아마 빠르게 이해하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빨리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보컬트련의 장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음의 성대 사용 편인데요. 성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성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이제 가성, 팔색토를 사용할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성대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은 가성이라는 거죠. 허가 아니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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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날려놓은 가성을 선택할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이 성대 사용 편에서 이런 가성을 내주는 이유가 호흡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호흡을 높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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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높게 사용하려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 애국가를 불러도요. 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성대를 힘을 주지 않고, 살살 약하게 놔버린 다음에, 뭘 하는 거냐, 여기다가 성대를 살짝 넣는 겁니다. 아주 살짝만.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진동이라기에는 약한 소리. 너무 진동은 아닌 소리. 일단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성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가성이 아니라, 호흡부터 일단 내보내서, 하, 하, 내보내서, 거기에 약간만 성대를 섞을 수 있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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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어차피 진동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섞어서 소리가 만들어질 건데 그 전에 글로 갈 수 있는 기 를 먼저 터놓는 거죠. 기 를 터놓는 겁니다. 고음으로 갈 수 있는 기 를. 자 그러면 남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노래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가성으로 완전히 8세트로 가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들어보세요. 완전히 손대가 놔져 있는데 아주 약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손대를 살짝 진동시킨다는 건데 아주 조금만 더 진동을 넣을게요. 살짝 둘 셋 이런 식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이미 소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놔버리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오히려 풀을 딱 잡아놓고 내는 게 편한데. 그래서 다음 편에는 아마 좀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실 건데 다시 한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붙여서 조금만 붙여서 이것과 아예 놔버린 소리 자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워보면서 느꼈던 거겠지만 그 앞소리와 뒷소리가 같은 소리인가요? 다른 소리인가요?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가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근데 이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저음부터 만들어 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니까요. 자 여사선생님하고도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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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볼까요? 가성으로 완전히 하나 둘 셋 인연입니다.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네. 여기에 이제 살짝만 상대를 섞이면 하나 둘 셋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부터 되게 편해지는 게 뭐냐면요. 호흡이 덜 나갑니다. 왜냐하면 팔세토라는게 손대를 완전히 열고서 소리를 내는 거다 보니까 호흡이 다 날아가버려요. 두세 글자 해버리면 호흡이 다 날아가서 어깨가 쪼개지고 몸이 쪼개져 버리는데 그래서 진동이 살짝이랑 섞이고 소리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성대가 닫혀진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 그래서 이제 호흡이 남으니까 노래가 편해지는 건데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만 더 보여주시고 완전히 가서 그 다음에 살짝 소리 든거 하나 둘 셋 인연이라고 하죠 호흡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성대가 살짝 섞이면 인연이라고 하죠 벌써 여유가 조금씩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습을 꼭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량만 할게요. 결국에 우리가 가성이라는 팔세토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소리가 가기 위한 그 고음을 가기 위한 길을 터주는 건데 어떤 길이냐? 호흡이 가는 길을 터준다는 거죠. 결국에 여기에 나중에 성대의 텐션이 섞이고 섞이고 섞여서 제대로 된 고음을 낼 수 있는 소리가 낸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성대 진동을 같이 집어 넣어서 훨씬 더 고음에서 진성 같은 소리, 좀 더 확실하게 발성 같은 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연습법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점은 뭐냐면 가성이 완전히 안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일 먼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성대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후두염이라든지 성대 결제 질환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또는 성대가 너무 두껍다는 진단을 받으신다면 우리 앞에 있는 레슨 중에 성대 텐션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들, 성대를 확실하게 이렇게 조여줘서 중고음, 중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들을 먼저 하고 성대를 풀어주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리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대 진동에 대해서, 고음 성대 진동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이었습니다. 이런 장유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